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다육에 신상돌이 아주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어떤 예쁜 애들이 와있나 같이 한번 가보실 텐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신상 아이돌 찍으러 가볼게요. 네 이 아이는 전등, 전등 금인데요. 이렇게 계절금이에요. 아주 이렇게 뽀얗게 솜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현대다육은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하지 않으시는 대신 좀 싸게 파시니까 직접 나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오로라 금, 오로라 금 이런 아이들 아주 굉장히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현대다육은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씩 파시는데요. 교차해서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차해서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나오셔서 좋은 아이들, 튼튼하고 예쁜 아이들로 골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요술꽃. 요술꽃 이런 아이는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이에요. 굉장히 꽃이 정말 예쁜 아이죠. 이름과 같이 이렇게 꽃도 예쁜 아이예요. 네 이 아이도 꽃이 이렇게 푸는 아인데 제가 이 아이는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이 아이도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네 이 아이는 짚시. 짚시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바이솔. 솔방울 바이솔이 아주 이렇게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애들이 왔습니다. 이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블루엘프. 블루엘프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호랑이 바이솔. 호랑이 바이솔 아주 좋은 애들이 들어왔죠.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교차해서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피핀 바이솔. 피핀 바이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금황성. 금황성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송역국. 송역국 아주 꽃이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하고요. 네 이 아이는 리틀잼. 리틀잼도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아주 물건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집시. 집시 이렇게 군생인데요. 이런 아이도 아주 따글따글한 애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도 바이솔인데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화재. 화재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벽어원. 벽어원 꽃이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이 바이솔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바이솔 종류도 교차해서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아주 이렇게 아주 딱딱을 하죠. 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이런 아이들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렇게 실버스타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2,000원 합니다. 실버스타 이런 아이들은 좀 더디게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라디칸스. 꽃이 예쁜 아이죠. 이 라디칸스 갖다 심으면 아주 꽃대가 올라와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꽃사랑아악무. 꽃사랑아악무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이요. 네 이렇게 라임앤칠리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마른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마른힐 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있는 아이들 오셔서 보시고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는 페리도트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 아이는 츄비립스. 츄비립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쌍두르데네들도 있고 외두르데네들도 있어요. 네 이 아이는 더블홀오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수연, 프릴 수연 같은데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 네 이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펜댄스. 펜댄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눈여기도 하고 아주 살 거 너무 많아요. 네 이 아이는 희성. 희성 이렇게 예쁘게 지금 물들고 있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레온 브레이크. 레온 브레이크 이런 아이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아도니스 이런 아도니스가 여름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1포트에 7,000원입니다. 아도니스 1포트에 7,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레티지아. 아주 레티지아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아우 색이 너무 예쁘죠. 네 오늘 이 소인제 금이 굉장히 좋은 애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인제 금 이런 애들은 7,000원합니다. 1포트에 7,000원 하는데요.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인제 1포트에 7,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펜지철화. 펜지철화들이 오늘 아주 예쁜 애들이 들어왔는데요. 펜지철화 이런 아이들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창인데요. 아주 굉장히 짱짱하고 좋은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 슈퍼클론인데요. 이런 아이 1포트에 5,000원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창들 비쌀 때는 요만원 아이도 보통 한 1, 2만원, 2만원 이상씩 했었는데요. 이런 아이 오늘 5,000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특별 판매에요. 네 이 아이는 폴덴시스. 폴덴시스 아주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폴덴시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렇게 린들레이 금. 린들레이 금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로우. 로우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렇게 취소송도 아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취소송 이렇게 예쁜 애들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애들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센세이션. 센세이션 이런 아이들. 센세이션도 이렇게 예쁜 애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이런 아이들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하는데요. 교차해서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긴잎적성 같은 아이들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골라서 가져간 애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흑토이 같은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애들 너무 많죠. 네 이 라디칸스 같은 애들도 이렇게 아주 골라서 너무 예쁜 애들 많이 가져갔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네 이 라디칸스. 모란데스 이 아이도 좀 특이한 아이죠. 이렇게 모란데스 이 아이도 붙여지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바이솔 종류 같은데 바이솔 같지 않으면서 바이솔 같은 종류예요. 이런 아이도 모란데스 이 아이는 3포트에 5,000원 합니다. 3포트에 5,000원이요. 아주 따글따글하죠.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꽃이 예쁜 아이 백운무. 백운무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여기 아주 방울복랑이 굉장히 예쁜 애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묵어가지고 아주 사탕처럼 따글따글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7,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 굉장히 싸고 예쁘네요. 1포트에 7,000원.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이렇게 방울복랑도 아주 굉장히 예쁜 애들이 와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창이 아주 굉장히 예쁜 애들이 와 있는데요. 이 레몬마리아. 레몬마리아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레몬마리아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천금장. 천금장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하고요. 오늘 이 정야가 굉장히 예쁜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싫어고 굉장히 좋아요. 정야가 이렇게 아주 자구도 많이 달고 이런 아이들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베이비핑고. 베이비핑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이런 레드베리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이런 러블리로즈. 러블리로즈 이런 아이들은 3포트에 5,000원이요. 러블리로즈가 아주 싫어고 좋은 애들이 왔네요. 러블리로즈 3포트에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루비레크리스. 루비레크리스 이렇게 계절금인데요.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아주 색깔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출하했습니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여기 애심. 애심 이 아이도 기르면 매력적이죠. 이런 아이도 있네요. 네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요술꽃을 이렇게 여러 포트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꽃이 다 피면 굉장히 예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요 현대 다육은 박리담에 하고 계시니까 인천대공원에 운동 나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 분씩 들리셔가지고 좀 구경도 하시고 구매도 해가시기 바랍니다.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해도 교차해서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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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